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정말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어느 누구도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결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 또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근심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의 사자를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 증거할 때 주의 사자에게 입실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월요일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지구촌 실천목회 연구원에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서로 은혜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리세인들에게 임할 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세인들입니다. 항상 보면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세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마치 나는 바리세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여러 상황 가운데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항상 이러한 죄의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도 우리가 쭉 봐봤지만은 이 바리세인들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점심을 잡으시기 위해서 식사에 초청을 하였고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여겼는지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고 나무라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식사 자리를 다시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이 여긴 것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리세인들에게 세 번 그리고 45절부터는 또 율법사에게 또 세 가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일곱 가지 화를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일곱 가지를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세인에게 세 가지, 율법사에게 세 가지 화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씀만이 우리가 취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도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 말씀처럼 내 안에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아 그래 잘한다 잘한다 라는 소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 칭찬만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용기를 얻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야단치는 소리들 또 책망하는 소리들도 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예전에는 사랑하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렇게 야단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매몰차게 그렇게 했던 그런 것까지도 아 이게 정말로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심지어는 매를 들어서 때린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정말로 사랑의 매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될 것입니다. 41절에 화 있을지 이제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대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리세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는지 여기 나오는 박하 운향 모든 채소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아주 하찮은 그런 식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매가 제법 큰 그런 것들이야 당연히 저런 것들은 11조를 드려야지라고 하겠지만 이 박하 운향 운향은 이제 다른 성경에 이제는 다른 보금소에는 회향이라고도 나오죠. 회향 그리고 채소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미나리과에 속하는 나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열매가 작고 거의 이것이 열매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하찮은 그런 채소들인데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아주 작은 그런 열매들까지도 11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나눠가지고 그러니 이 바리세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찮은 것까지도 다 일일이 봐가면서 11조를 드렸는데 그렇게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모든 행동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공의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불시험과 같은 그런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왔을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그런 것들로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행동들처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 그렇게 하찮은 일에 그런 하찮은 것은 11조를 안 해도 괜찮다. 그냥 그 심정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너희가 행동할 필요 없다. 이렇게 라고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패한 자, 율법의 패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온전히 하러 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는 너희가 11조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행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가운데 있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너희 의의가 석의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오늘 이 말씀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두 개를 다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작게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의 어떤 예의 범절이 있고 또 에티켓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 형식들이 있어요. 그런 형식들이 다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형식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되어 있다라면서 질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형식이라고 하는 이런 예의 범절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하겠죠.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최고의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예법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세인들과 석의관들보다 훨씬 더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석의관과 바리세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신 그런 상태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는 성령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의가 석의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읽으신 42절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갖추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또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먼저는 그 11조 생활에 대해서 너희가 아주 작은 것들은 지키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간과하고 있다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역시 그 바리세인들의 행태 중에서 이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회당 내에서 율법책을 넣어두는 그 괴가 있어요. 그런 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맨 앞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은 바리세인들은 다른 사람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것을 좋아했다. 가르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착각을 벌어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바리세인들의 교만한 모습들 또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생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인데 아까 그 회당의 높은 자리가 어떤 종교적인 명예 어떤 유대교 내에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명예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세상의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바리세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명예욕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도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상대방에게 평안을 묻는 그런 것을 문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리세인 누가 지나가면 저 어르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저분은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직접 대놓고 아이고 어르신 같은 분이 계시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를 드러내 주는 그런 우월감에 대해서 칭통해 주는 그런 어떤 것을 바로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러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남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는 것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과 명예욕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되고 죄의 어떤 기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죄의 시작이 바로 이 교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마음먹었던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차단막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모든 질서를 파괴시킨 그런 죄가 바로 교만함, 우쭐함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교만인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교만과 명예욕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죄악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만과 명예욕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항상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만한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야거보석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께 물리침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겸손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가서요. 화 있을지 인제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번에는 평토장한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분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토장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땅이 평평한 그 땅인데 바로 그 밑에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토장한 무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덤 기호표가 없는 무덤들 숨기워진 무덤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과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고 장례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시체가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뼈밖에 안 남죠.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장례를 짓고 장례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봉분이 없는 평토장을 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아 저기 사람이 묻혀 있구나라고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토장한 무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덤 주위에다가 하얀 회를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평하긴 하지만 여기 이 밑에는 사람 시체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또 접촉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시체를 잘못 건드리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무덤의 자리입니다라고 겉에다가 하얀 회를 이렇게 칠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표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가 무덤이 있는 자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밟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떤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덤을 밟고 지나가는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바리세인들이 겉으로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는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들이 교만하고 또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바리세인들의 가르침대로 쫓아갔다가는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무의식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사람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리세인들의 죄가 크다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은폐시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은 회를 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은 시체처럼 썩은 것들이 잔뜩 있는 죄악들이 잔뜩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마치 의로운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포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읽으신 이 본문 평토장한 무덤은 그런 것들을 은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바리세인들을 겉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그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사람 눈에는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너희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긴 하되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공의 이런 것들은 빠져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까지도 채워가지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은폐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에 대한 은폐의 기술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바리세인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들을 감추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능하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도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교회에 와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노련하고 세련되어 있고 그리고 언뜻 봐가지고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은혜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말을 하더라도 항상 믿음의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은폐의 기술들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은폐하고 있는 너희들의 실상을 보라는 거죠.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공의 또 사랑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형식만 남아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의인이냐 착각하고 있는 이 바르시엔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은폐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싹 끄집어내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오직 이런 죄의 속성만이 가득할 뿐이고 하나님의 의를 도저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 죄를 깨끗이 해주셔서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의만이 내가 내세울 의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늘 넘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아들 둘이 나오는데 우리는 대부분 집을 나간 탕자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렇게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 탕자의 비유도 누구에게 한 소리냐면요.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세인들이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흘란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 탕자의 비유를 너희가 들으라는 얘기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진정한 탕자는 누구냐?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온 그도 탕자이지만 나중에 보면 큰아들이 더 위험한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락망탕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시 돌이켜서 돌이키고 회귀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은혜를 입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내가 정말로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고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구나라는 것을 안자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순종해왔고 어느 것 하나 거스르는 것 없이 거의 완벽하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큰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간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간의 시기 질투 또 도저히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결여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 큰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다는 거죠. 바리세인들처럼. 그러니까 큰아들을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모범적이고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속마음 속에는 전혀 극율함도 없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락망탕하며 쓴 그러한 자를 아버지는 왜 받아주었을까? 다시 그 아들로 받아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이 큰아들은 오히려 죄가 그 속에 은폐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 누가 보고 15장에 있는 탕재의 비유를 읽으면서 항상 집 나간 둘째 아들 거기만 바라보았지 마지막에 그 뒤에 숨어있는 그 큰아들의 위선과 또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죄악들은 보지 못하고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감추고 있는 죄가 없는지 은폐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화해있을 찐저라면서 생방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항상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안에 있는 죄악들 또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회를 칠하고 또 어떻게든 나는 정말로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위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뜨겁게 회개하여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여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극률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늘 주님과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겸손함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늘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여 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공로로 구원받은 자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피해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 안에 그 중심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애하며 또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러나기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또 저주를 몰아내고 모든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 저주, 가난, 고통 수많은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다 칸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 가난, 고통,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그 속에서 싹 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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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번호,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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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주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사정 주님께서 아시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오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단임 목자님의 영국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